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오늘은 TSMC,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TSMC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TSMC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새롭게 하면서 그 경쟁자가 어디냐 했을 때 항상 언급되는 기업이 TSMC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TSMC와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면 TSMC를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경쟁관계가 있는지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TSMC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대만 사람들은 TSM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의 경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TSMC라는 기업이 대만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SMC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TSMC 창업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TSMC 창업자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은퇴를 고민할 56세에 전자기업을 창업한 사람 거대 재벌 중수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한 사람 나이 78세에 다시 취업한 사람 세계 2위 패권국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TSMC의 창업자는 이 4가지에 모두 해당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4가지가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모리스 창은 세계 최초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창업했는데요. 무려 56세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TI라고 해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거대 재벌 중수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했고요. 또 나이 78세에 다시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세계 2위 패권국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나 지금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모두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경쟁해야 될 TSMC를 창업한 모리스 창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56세에 창업을 해서 이런 기업을 읽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분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파운드리라는 산업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삼성전자가 결코 TSMC를 이긴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맞설 TSMC가 대만이나 세계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 황렁신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 플랜 B는 없다. 모든 것이 TSMC의 어깨 위에 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대만 해업의 군사 충돌에 대비한 대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그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전쟁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TSMC에게 반도체 생산을 맡겼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라고 엔비디아 그 대표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플랜 B는 없다. 모든 것이 TSMC의 어깨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그래픽 반도체 기업이 TSMC의 모든 게 달려있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 대안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TSMC의 세계질 양향력입니다. 또 국내적 위상은 어떻냐. 이거를 한번 보시면 그 위상이 와닿아 있을 거예요. TSMC는 웨이퍼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 2위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와 3위 기업 USUMC를 합쳐도 20%가 채 안 된다. 이것이 TSMC의 대체불가한 세계적 위상이다. 웨이퍼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의 60%를 사실상 거의 혼자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독과점이죠. 사실상 이 산업에서는 TSMC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위 글로벌 파운드리와 3위 UMC를 합쳐도 20%가 되지 않는데 혼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대만의 지진과 단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제통신사가 총통부를 제치고 TSMC부터 급히 찾는다고 합니다. 대만의 지진이 일어났다. 혹은 정전이나 단전이 일어났다 했을 때 국제통신사가 총통부를 가는 게 아니고 TSMC를 간다는 거예요. 한 기업이 국가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삼선전자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위상을 갖는 것이 바로 TSMC입니다. TSMC는 또 대만의 실리콘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호주의 전략가 크레이그 에디스는 실리콘 위주의 반도체 제품은 석유와 같은 전략적 위상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으로 전세계 IT 부품 공급체인이 끊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실리콘 장벽은 대만 해역의 평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TSMC의 주요 고객은 애플,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브로드컴, 자일링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라고 합니다. TSMC는 이처럼 글로벌 웨이퍼의 최대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TSMC의 생산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작게는 우리 주변에 아이폰, 와이파이부터 크게는 의료 시스템, 교통안전, 휴대폰 게임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불편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TSMC라는 기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TSMC 때문에 중국에서 대만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대만을 침공했을 때 TSMC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휴대폰 생산은 물론이고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끊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다는 거죠. 당장 TSMC를 칠 경우에 중국의 다양한 전자기기 IT 회사들 또 TSMC와 거래라는 다양한 기업들이 전부 다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SMC가 오히려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TSMC가 갖는 위상입니다. 어느 정도 기업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삼성전자는 이런 TSMC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이길 거라 낙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낙관의 이면에는 우리가 TSMC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TSMC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TSMC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스트 모리스창 시대에 TSMC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는 향후 10년간 세 가지 핵심 관문에 달려있다. 첫 번째 관문 3나노 팹의 용수와 전력 수요 첫 번째 관문은 2020년 TSMC에 3나노 팹이 건설되면 막대한 용수와 전력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나노는 TSMC가 현재 선언한 가장 앞선 제조 공정으로 5년 후 TSMC의 경쟁력이 달려있는 공정이다. 그러나 공장을 세우기 전 가장 혹독한 실현은 기술적인 돌파가 아니라 용수와 전력의 안전적 공급을 확보하는 일이다.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력 사용량이 많다. TSMC의 작년 전력 사용률은 88.5억 킬로와트에 달해 신주현 전체 사용량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3나노 공장의 양산에 들어간 해에는 전력과 수도 사용량이 지금의 두 배로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관문 중국 내 공장의 기술비밀 유지 전략 두 번째 관문은 2022년 이후 변성할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늑대와 춤을 추는가이다. 최근 3년간 중국 정부는 1천억 위안 약 17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금을 투척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중국 IEC 설계 산업가치는 최초로 대만을 넘어섰으며 대만 달러로 환산하면 7,600억 NTD에 달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 중국의 비즈니스 기회를 공략하는 데는 TSMC 기술의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 앞에서 언급한 TSMC 고객사의 고위층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자연적인 인재 유출만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현재 분업이 무척 세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대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정치, 경제, 환경이다. 중국 정부는 여러가지 방식을 갖고 있어서 기술을 훔쳐갈지 구매할지 알 수 없다. 그들은 유연함과 강력함을 동시에 갖추고 위협과 유인책을 함께 쓴다. 세번째 관점 물리적 극한에 근접한 2나노 공정 마지막 관문은 2024년에 직면할 상황으로 무허의 법칙이 더는 작동하지 않고 반도체 제조 공정은 모델의 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TSMC의 두 리더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모리스창의 담부를 실천할 수 있을까? 무허의 법칙으로 출현할 때 7년 후는 2나노 제조 공정이 양산에 들어갈 시기다. 그러나 2나노 제조 공정은 이미 물리적 극한에 근접하여 모리스창도 현재 성공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할 정도다. 무허의 법칙이 종말을 고할 때 발생 가능한 일은 소재나 제조 공정의 혁신이다. 가령 실리콘 외의 소재를 적용하여 기존의 극한을 돌파하거나 선진 패킹 기술을 도입해 제조 공정상 스케일링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TSMC가 승선장구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대만의 관점에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는 용수, 물과 전기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막대한 물과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만이 물이 부족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거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물, 전력, 백신 부족, 삼중고 대만, 기후재앙, 추석판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대만은 56년 만에 최악의 가문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지난 7개월 동안 강우량이 계절 평균의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물보족을 해소하는 가장 큰 자연의 혜택인 태풍조차도 대만을 피해갔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대만은 물이 부족합니다. 강수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이 대만의 향후 10년 TSMC의 경쟁력을 가장 해칠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요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기도 문제예요. 정전이 많은가 봐요. 대만이. 정부가 경고한 지 30분 만에 갑자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죠. 왜 이런 거 봤더니 석탄화력발전소 에너지 공급이 전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전기가 끊긴 거예요. 대만은 지금 전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나노 공정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물과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향후 10년간 앞으로 이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풍부한 물과 전력, 전기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 내 공장의 기술비미 유지 전략입니다. 이제 대만이 중국과 어쨌거나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거죠. 중국은 수당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사람도 스커후 가고 때로는 훔치기도 하고 이래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게 두 번째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극한에 근접한 2나노 공정 3나노까지는 어떻게든 돼요. 2나노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기술과 생산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바로 TSMC가 당면한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TSMC가 지금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삼성전자 얘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굉장히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지금 앞으로 TSMC가 삼성전자의 추월을 당한다거나 삼성전자의 위협을 당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져 있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 삼성전자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TSMC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데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전혀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을 보는 것과 대만 입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을 보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SMC는 삼성전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TSMC 반도체 제국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만의 입장에서 TSMC라는 기업을 바라보고 TSMC의 경쟁력이라든지 TSMC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가 궁금하시다면 이 TSMC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보시면 대만의 입장에서 조금 반도체 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MC 반도체 제국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 무도가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성장일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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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